죽순이 건강에 좋다는데 어디에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죽순을 귀한 약재로 사용해놓았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죽순은요, 맛이 달고 찬 성질을 이용해 번열과 갈증을 해소해주며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쓰여있고요. 본초강목은 죽순은 해독작용을 하고 장기능을 촉진시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과 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요즘은 혈관 건강이 최고인데 죽순이 혈관 건강에 좋군요. 영양소는요? 일단 죽순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칼륨도 풍부한데 칼륨은 혈관 내에 있는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요. 또 칼슘과 비타민 B1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이나 스트레스에서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뭐니뭐니 해도 맛있어요. 아까 해독재경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몸에 쌓인 안정을 빼주는 역할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죽순에는요. 자일로올리고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변비 예방을 도와주고요.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주면서 대장염이나 대장암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아울러 단맛을 좀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항사나 항염증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순이 엄청 좋은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자 죽순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는 죽순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물에 데쳐서 초장에 꼭 찍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싱싱한 생죽순을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죽순을 삶는 방법이 있어요. 생죽순을요. 거꾸로 세워서 칼로 반을 쪼개듯이 자르고 나서요. 솥에 죽순이 잠기도록 물을 붓고 양에 따라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푹 삶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요. 찬물에 담궈서 식힌 후에 머리에서 밑동으로 훑듯이 이렇게 쑥 하면은 알맹이가 쏙 빠져서 그 다음에 나오고 나면 썰어서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죽순 데칠 때 주의사항은요. 네 죽순은요. 아린맛을 내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린맛 내는 성분들이 그런데 다행히 데치는 과정 중에 물에 우러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판물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죽순 우린 물은 이 아린맛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좋고요. 자 삶아진 죽순은요.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서 아린맛을 더 제거한 다음에 체반에 걸쳐서 그 물기마저도 제거하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갓 채취한 죽순 껍질에는 잔털이 많아서요. 맨손으로 손질하시다 보면은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가급을 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900님이 죽순 들깨탕에서 드세요. 들깨가루 많이 넣고 죽순 넣어서 액젓으로 간하고 소금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드셔보세요.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죽순 들깨탕 너무 좋겠네요.